이 몬스터들이 케이크를 만드는데 케이크에 하나 재료가 뭐가 들어가지? 맛있는게 많이 들어가지 밀가루도 들어가고 맛있는 크림도 들어가고 잼 들어가고 다운이가 좋아하네 캔디도 들어가네? 근데 몬스터가 케이크를 만들다가 에취! 하는 바람에 재료들이 다 섞여버렸대 그래서 우리가 이 캔디들을 잘 분류해줘가지고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 잘 수 있게 좋다 내 손을 잡고 잡았다 나 잡았다 내 손을 잡고 잡았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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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잡고 잡고 아 잡고 앉아 내가 잡았다 오면서 세탁 아 엄마가 또 졌어? 마지막으로 나비타